안녕하세요. 풍년 농사의 시작, 풍년씨앗마트입니다. 요즘 고추씨앗으로 전쟁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더 심한 고추씨앗 부족으로 힘든 날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제 영상에서 올해 고추씨앗이 많이 부족할 것이라고 했는데 현 시점에서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제 예상보다 몇 배 힘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원하시는 고추씨앗을 구매하셨습니까? 아직 구매를 못하셨다면 이럴 때는 원하시는 고추씨와 유사한 고추씨 또는 예년에 꾸준히 잘 되었던 고추씨앗을 빨리 선점하여 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모든 고추씨앗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고 빨리 움직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고추씨앗은 사카다코리아의 칼라탄과 AR 돌격탄입니다. 워낙 많은 분들께서 잘 아시는 고추씨앗이라서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아직 못 접해보신 분들을 위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칼라탄입니다. 올해 칼라탄 구매하신 분들 중 이상한 점 발견하셨나요? 대부분의 고추씨앗 한봉은 1200립, 1200알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칼라탄은 1300립입니다. 고객 감동 차원에서 그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칼라탄은 복합내병계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탄저병, 칼라병, 역병, 바이러스에 강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칼라탄은 빠르고 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극조생으로 건강품질이 우수한 대과종입니다. 착화성이 우수하여 전체 수확량이 많습니다. 더욱이 맵기가 강합니다. 복합내병계 고추 중 맵기가 강한 고추가 몇 개 안되는데 그 중 하나가 칼라탄입니다. 심미도가 강입니다. 두 번째로 AR 돌격탄입니다. 돌격탄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 재작년, 2020년, 폭우시에 다른 고추들은 다 넘어지고 탄저병에 걸려 포기해도 이 돌격탄 심은 농가마는 비옷을 입고 고추를 수확했다고 합니다. 강하기는 진짜 강합니다. 탄저병, 역병, 바이러스에 강하고 조생종으로 배과종입니다. 수량성이 뛰어나고 맵기도 강해서 많은 고추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칼라탄과 돌격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올해같이 고추 씨앗으로 스트레스 받으실 때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티탄 스피드와 트리플 탑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풍년 농사의 시작 풍년시앗마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지 Relation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ou o o o o o o o o 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